안녕하세요 내 가치기 딱 좋은 날씨네 저 밖에 폭파시킬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 이거 재밌겠어? 야 아니라네요 아 저게 안 박아야겠다 그 정크 믿고 앞에서 라인 사라 위도우 사라 위도우 3딜 솔저까지 있어요 이건 아나는 바꿀 것 같은데 위도우가 아나로 아나도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냐아냐 상대 안으로 바꿨어요 위도우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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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깨끗하게 집파라 타이어 그만 켜요 파라 컷 나이스 상대 잘해야 돼 파라 죽었어요 루시우 다운 라인 방금 내려갔어요 파라 안 보여요 파라 죽었어요 파라 아까 매크레 잡았어요 파라 다시 나왔어요 오케이 2층 쏠자 파라 안 보여요 파라 죽었을까? 네 파라 오른쪽 뒤로 돌아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형님 맞아주세요 적 잘해야 보여요 나이스 매크리 다운 아 매크리 란다 솔저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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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들어가 있는거 저거 겐지 나왔어요 파라 빼고 겐지 다운 음 빠져있네 아예 다운 다운 얘네 왼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2층에 더 깔아놨어요 지금 2층으로 다 와요 2층 겐지 덕 아 뭐야 루시우 덕 걸렸고 겐지 만사 빠졌고요 겐지 다운 오른쪽 뒤로 들어가요 오른쪽 뒤로 다운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한잔 없어 온다 아이고 샌놈이 이거 다시 모여서 다시 가요 다 같이 가 다 같이 예 성대 다 빠졌어요 다 겐지 빼고는 다 빠졌어요 오케이 망치 저 나 망치 안 쓴거 같은데 썼어요 썼어요 망치 썼어요 그럼 다 썼네 오케이 겐지 다운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됐어 라인 입고 라인스 자리하이벤 zero 공개 스페인 스페인 공개 레이 마리 용개 스페인 공개 공개 장사 스페인 스페인 3명 못됐어 라인 자리야 자리야 세림 얘 안썼어요 상대 겐지 궁 안썼어요 이제 자리야 궁 다시 돌아왔을거에요 겐지 궁 자리야 궁 일단 겐지 만피 개피 죽빵 맞아라 이케씨야 자리야 자기 실드 맞았구요 예 궁 각져요 궁 각져요 루슈 개피 힐 루슈 다운 루슈 다운 아 다 싸우네 자리야 개피 아이고 아니 저 피 50 호그 아무도 없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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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양대 1 궁수 변경 양 꺼 슬스 가자 그렇죠 적이면 밀 수 있을거같은 첫번째만 밀면 첫번째만 밀면 정크 있으니까 방벽 사면 무조건 이기니까 방벽 부시고 들어가요 예 방벽 먼저 칠게요 네 상대 디바 안나오면 이길 수 있어서 자리야 말고 호그 대신아 지금 좋아하고 호그가 훨씬 더 좋을거같아요 그래요? 그니까 저희가 이제 DPS가 훨씬 높다보니까 아아 아예 DPS로 합작하는 A에서는 솔직히 자리야는 모르겠어요 잘하기만 하신다네 금방 채우세요 뭐해 전체적으로 지금 넥탈도 자리야가 제가 공격 저거할 때 실티 잘 걸어주셔도 됐네 폭탄을 배달해서 너무 소비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응 그렇죠 진짜 어떤 요? 뭐 이런 잠이 자리야 시메트라 시메트라 디바 디바 오른쪽 일단은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다음 턴 입구에 엄청 많이 바뀌어있어요 아나 오른쪽 위층에 있고 이건 방벽 싸움을 하면 안되겠는데? 그냥 들어가죠 아이고 우클릭 맞았어 예 메이아께 잘하니 우리 사계는 직계가치가 있어요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 뭐야 아나가 아니고 들어가죠 그냥 탈포 있어요 탈포 있어요 네 왼쪽에 박았어요 왼쪽에 심의 개피 심의 개피 탈포 x5 죽인 2003 펜티나 아우 어 이거 이거.. 이거 라인보스나 라인보스나 라인보스나.. 아니 스태프 있어요. 오른쪽 2층에 있어요. 오른쪽 2층. 밀시 있을 것 같은데.. 2층 안 할게요. 마이 컷. 심하게 피 심하게 피 심하게 다운. 아.. 아나님 차려야 될까. 오른쪽에! 오른쪽 솔져.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뭐야? 누구한테 뽕 준거야? 제가 습관 이동기를 구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 나 마이프 꺼놨어. 윽관을 호위하십시오. 와.. 아 이게 맞아를 해야지.. 자리야 자기 싫 빠졌거요. 심회 빼고 메이 나왔어요. 심회 빼고. 아나 원일이에요, 상대. 아, 봉원, 자. 봉원. 강잡 깨주세요. 오른쪽의 라인, 오른쪽의 라인 라인 말한 거에요, 오른쪽 아, 잠깐만, 메이아, 메이아, 조금만 어, 나 할 수 있어요 누가 실패 아, 내가 실패도 못 썼다 괜찮아, 괜찮아 야, 뭐야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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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입구만 뚫으면 저희 뚫을 수 있어요, 상대의 메이라서 메이에 원일이라서 상대, 상대 비트 빠졌죠 예, 비트 썼어요 더 공을 못 썼지? 비트 쓰고, 그 솔저공 망치, 망치 쏠저공 망치, 예 뽕 좀 있으면 돌아올 거에요 이번에... 이번엔 라인 뽀 Rhett 리 unlocked 저기 공급기 준비됐어요 저도 메이공 메이깅으로 최대한 어그로 끌게요 디바 못먹게 할게요, 쟤드야. 디바 먹으면 힘드니까. 한 대베이 다운,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조로일이 고 웬 수납을 막ask 프라 Kabbalah 자리아님 잘하셨어. 자리아님 잘하셨어.